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열린 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경바시 시즌1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시즌의 주제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었는데요.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열띤 강연과 토론 함께 보시죠. 반도체, 미래차, 탄소중립 등 미래 먹거리 확보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경기도도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15일부터 23일까지 총 7회에 걸친 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경바시 시즌1을 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해 미래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주제는 미래 신성장 산업. 각 실국장들과 도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참석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도민들도 경기도의 미래에 함께했습니다. 첫날 탄소중립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엔 경기도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까지. 총 7가지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아낌없는 제안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주요 미래 신성장 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와 반도체, 탄소중립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청내 일요용기 줄이기 캠페인을 언급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나 또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 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간다면 엄청난 미래 목걸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미래차 산업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내연기관 시스템으로 미래차를 하려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같이 가시는 게 낫지. 이번 경바시 시즌 1뿐 아니라 경기도는 올 한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탄탄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각 시군 그리고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어 미래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동을 걸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청내 카페 등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9월엔 환경 관련 포럼들을 한데 모은 에코페어 코리아를 열어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도내 각 시군, 도의회와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협력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2022 탄소중립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시즌 1을 시작으로 새해에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시즌 2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